캐딜락 브랜드 체험 공간 캐딜락 하우스 서울 오픈 아시아 최초 캐딜락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 아시아 최초로 오픈됐다. 캐딜락은 캐딜락만의 아이덴티티와 브랜드 정신을 역볼 수 있는 복합 문화 체험 공간 캐딜락 하우스 서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터와이어드 스튜디오에 공식 오픈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욕 소호 소호 대 작년 처음 개장한 캐딜락 하우스는 전세계 자동차 폐는 물론 예술 패션 트렌드 섹터들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뉴욕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사진 캐딜락 하우스 서울 캐딜락 하우스 서울은 단순한 차량 전시의 차원을 넘어 역동적으로 변화된 아메리칸 럭서리 감성과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된 복합 문화 체험 공간이다. 캐딜락 하우스 서울에는 캐딜락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정수를 담은 초대형 SUV의 스컬레이드는 물론 최근 캐딜락의 가파른 판매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CTU과 XTO가 전시될 예정이며 유명 포토그래퍼 JDZ와 캐딜락 홍보대사 뮤지인 소녀시대 수영 다니엘 해니 그리고 이민정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캐딜락 화보 작품들을 전시한다. 캐딜락의 모든 차량 라인업을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최첨단 VR 체험 존과 캐딜락 하우스 서울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팅룸 캐딜락 헤리티지를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오픈 라운지와 카페 공간이 마련돼 방문객들의 체험 및 휴식 공간으로 최상의 요건을 갖추었다. 사진. 캐딜락 하우스 서울. 특히 캐딜락 하우스 서울에 마련된 카페 공간은 미국의 3대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로 잘 알려진 스톰프타운, 스톰입타운이 운영될 예정이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문화예술 확산을 목적으로 기획 및 컨설팅, 예술 매개 공간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서울 프린지 네트워크에 기부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캐딜락 하우스 서울 오픈 후 주말에는 국내 유명 스타일리스트 서수경 씨와 뉴욕 모던 럭셔리 브랜드 코치 COACH 가 함께하는 캐딜락 고객 대상 스타일링 클래스, 인기 스타 작가 김영아 씨의 문학 강연, 그리고 가수 겸 레이싱 감독인 김진표 씨의 레이싱 강연 등이 약 4주간의 운영 기간 동안 매 주말마다 진행될 계획이다. 김영식 캐딜락 총괄 사장은 캐딜락 하우스 서울은 새로운 아메리칸 럭셔리 감성을 융합한 복합문화 체험 공간이라며 올해 캐딜락의 괄목할 성장세를 이끌어준 국내 소비자들이 브랜드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캐딜락 하우스 서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